행사장에 로봇이 등장하자 많은 시민들이 모여 로봇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 로봇은 영국에서 날아온 타이탄이었습니다. 로봇 타이탄은 2024 시흥거북섬 썸머나잇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축제장에서 시원한 맥주를 판매하는 부수대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후 타이탄은 맥주를 달라고 손짓하였고 그 광경을 구경하던 시민들을 웃음짓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둘째 날인 24일은 마지막 여름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로 오전부터 거북섬에 모여들었습니다. 시흥의 인공 파도풀 웨이브파크에서는 서핑족들이 파도를 가르며 여름을 만끽하고 미우코스타에서는 가족 단위의 물놀이객이 물총대첩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인 무대에서는 여름을 맞이하여 화채에 빠질 수박의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메인 무대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는 라군레포츠를 진행하여 해양 레저 체험과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 메인 무대에서는 공연에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 문정복 의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내주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온 타이탄 로봇과 서경대학생들의 안무로 행사의 시작으로 인기 걸그룹 캔디샵 나우어데이즈 코요테가 나와 거북섬이 흥으로 들썩였습니다. 한편 행사 마지막 날인 25일 밤에는 불꽃놀이와 레이저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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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감사합니다.